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의 숙매도에 206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11연속 숙매수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1% 넘게 하락하면서 연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가 26일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며 하락 마감한 영향을 받은 가운데 일본은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을 발표로 하락했고 중화권 증시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20종목과 1999년 및 2009년 시가총액 상위 20종목을 비교해보면 각각 9개 종목이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 증시는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위반을 반복했거나 전직 임원의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해 상장 폐지 기로에 놓인 상장 회사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증가한 이유는 경기 기업들이 늘어난 데다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사유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더블유 진행의 이선주입니다. 이번 주를 잘 정리하고요. 또 다음 주까지 예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린 만큼 열심히 가이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도 오셨습니다. 김도영 전문가님, 최명선 전문가님 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먼저 국내 증시를 한 번에 정리를 해보고요. 또 다음 주 체크 포인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도영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번 주 시장을 참 다사다난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갑자기 이틀 연속으로 오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장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전략들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했던 시점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선제적으로 금통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었죠. 그런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이 선제적 반영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차로 역풍을 맞아버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부분 속에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에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원달러 환율 추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실제적으로 1185원을 기점으로 매우 중요한 매물대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두리 부분에 박스가 걸려 있었지만 이 갭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중간단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위로 올라와 있다는 부분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 뚫린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조금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하락할 때 원달러 환율 추이가 올라갔다는 것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바로 이날이었었죠. 이날 18일 날 부근에서 금리의 전격적인 단행이 인하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제가 반영이 돼서 일시적인 반영만 나왔을 것이고 개별적인 반등 이후에 다시 한 번 제자리의 다중바닥 형태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확하다는 부분에서는 어떤 표현이냐면 이것이 바로 다음 주의 전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뭐냐 하면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저는 장기전 레이스에 이제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신이 없었냐면 카더라 부분이 아니라 뉴스 하나만 나오다고 보면 강하게 갈등이 5% 상승했던 것이 상한가로 들어갔다. 윗고리를 달리면서 마이너스 은봉으로 전환되는 결과 역락 없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공작기계를 시작해서 우리가 불화수소까지 확대를 됐고 또다시 불매운동 쪽뿐만이 아니라 다시 확대가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확산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국내 부분에서는 심지어 정치권에서 움직이는 부분에서 방문 뉴스까지 나와버리니까 강한 상승세가 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 정도 체크를 해본다면 명성 TNS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술력과 함께 2차 전지에 대한 추가 제재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또한 경인 양인 역시도 실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 역시도 다음 주까지 저는 장기 레이스로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개별주 테마 성격에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매술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봐야 될 섹터가 되었고 장기전 레이스 우리도 돌입하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에서 사실은 현대모비스뿐만이 아니라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던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실제 긍정적으로 주도권을 뺏어오는 경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명성 소장님께서 어제 아주 강력하게 자신 있게 말씀을 좀 해주셨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판매 증가율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는 원년 부분이 됐죠.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현대모비스의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AS 부분에서의 매출까지 증가됐던 부분들이 강하게 시장에서 완성차에서부터 부품주까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우려하셨고 많이 보유하고 계셨던 반도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갭상승이 나오고 돌파하는 흔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봉상에서도 놓고 보면 중요 자리를 한 번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지지력 같은 경우에 3만 3천 원 정도까지 강력하게 지지를 다시 해준다면 눌림목에서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조금 작은 종목군 중에 하나인 SL을 언급을 좀 드려보면 SL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반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일봉상에서도 강한 상승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 역시도 추가 주도권을 가져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이제 긍정적으로 빈 곳간이겠죠. 성장주에 대한 곳간, 바이오에 대한 곳간, 반도체에 대한 곳간을 자동차 섹터가 주도권에 등급을 했다라는 부분은 우리 시장이 버틸 수 있는 비빔돌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도영 전문가님은 일단 금리 인하로 시간차 역붕을 맞은 증시, 그리고 두 번째로 한해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종이 주도주로 등극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최명성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시장이 좀 빠지는데요.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조각구름이 떠있고 강물에는 유람생이 떠있는데 왜 한국 주식, 코스닥은 계속 하락하는가. 또 예전에 그 아, 옛날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2년 전에만 해도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550포인트에서 930포인트까지 거의 따불이 갔는데 요즘 들어서 뭐 작년 10월 달부터 상당히 좀 하락 추세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독일, 심지어 유럽까지도 뜨고 있는데 우리 왜 한국 중심화는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코스닥 일봉, 주봉, 월봉 차트를 보면서 제가 잠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차트에 보이는 게 코스닥의 일봉 차트인데 작년 11월, 그러니까 이 바닥 지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이 610에서 20에서 636 현재 됐는데 거의 바닥을 좀 지지한 것 같고요.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작년 11월달 이 라인을 좀 지지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월봉을 보시면 월봉도 작년 11월 한 2년, 2018년 여기를 지지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눌렀다 가느냐 아니면 바로 다음 주부터 돌렸다 가느냐 그 차이인데 거의 좀 바닥은 좀 지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좀 상당히 힘들었지만 일봉, 주봉, 월봉 상으로 볼 때 코스닥 지수는 거의 바닥을 지지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명성 전문가님이 아 옛날이요 이런 노래에 대해서 노래는 안 불러주셨지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글로벌 증시 중 한국 증시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바자건 이에 따라서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일봉, 주봉, 월봉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과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다음 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일들을 한번 체크해보고요. 또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전문가님,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필식을 할 수 있고 반드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 이번 주의 연속 연장선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갔으니까 다음 주에 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지 말자라는 의견입니다. 연속적으로 이번 주에 갔던 종목분들이 잠시, 하루 이틀 정도는 쉬었다 갈지 모르겠지만 다시 강한 반등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부터는 사실 시청자분들이 펜을 들고 좀 적으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분명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이유는요, 다음 주가 우리나라의 남은 시간이죠. 8월 달부터 12월 폐장일까지의 모든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는 최대 변고 주관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차 산업의 꽃이라고 말하는 반도체, 그리고 MLCC, 적측 세라믹에 대한 실적이 작년 12월로 돌아가다 보면 올해 1분기와 2, 4분기까지의 반도체가 좋지 못할 것이다.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실제로 확인이 됐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수급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뒤에 어제 삼성전기 MLCC에 대한 3분기 암울설까지 확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보시더라도 외국인들의 꾸준하게 매수에 들어오고 있지만 실제 기관계 쪽의 공격적인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타켓입니다. 다음 주에 이게 선제적으로 월말 전에 실적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과 대외적인 변수를 통해서 먼저 때린 부분이거든요. 이게 만약 월말 효과 쪽으로 기관 쪽에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매도가 나온다면 다음 주에 중요한 변곡 구간에서 추가 하락 부분이 열리게 되겠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봤습니다. 계속 매도 위쪽이 잡히고 있다는 거, 여기서 제가 기관 포인트를 계속 잡고 있죠. 월말 효과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은 열어놓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하면 두 가지를 묶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속에서도 현대모비스라는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기관계 쪽에서 수포, 보시면 매도량이 16일을 기점으로 늘어났던 것이 실제로 금액 수율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함께 제가 더 작은 종목인 평화전공을 좀 말씀을 드리며 부품 쪽에서 기관계 쪽의 매수가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주도 섹터 쪽으로 들어오면서 빈자리 곶간을 채워가는, 짱짱하게 공기들을 채워가는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 부분 속에서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갤럭시 폴드 관련 쪽이겠죠.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 쪽에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분명하게 좀 나왔었는데요. 이 갤럭시 폴드 관련된 종목군들,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UTI레든가 실제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힌지 부분에 KH밭에 부분 쪽으로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2차 정지 분리막 쪽에서 기술력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명성 TNS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세, 경인양행의 PIP님 이런 것들은 지속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 매수를 자제하시되 눌림목에서는 자신 있게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섹터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제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는 분명히 적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겠죠. 다음 주 저는 여기에 풀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바로 FOMC가 7월 30일과 31일을 통해서 한국 시간으로 8월 1일 새벽이면 모든 게 오픈이 됩니다. 특히 8월에 이제 남은 연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일본발의 백색국가 목록이 8월 2일 날 이제 들어가는 부분, 목록에서 제외되는 게 2일 날 들어간다. 그런데 8월 1일에 FOMC, 그렇다고 한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원달러 환율치가 이미 지금 1185원대를 한 번 터치를 하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직전 고점 부분을 다시 한 번 뚫어내면서 간다면 시장이 위축돼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 이 부분이 부정적으로 기준금리를 시장에서 생각했던 0.5BP를 하지 못한다거나 0.25BP 정도까지는 했는데 실제로 20위, 유럽중앙은행에서 표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표현을 한다면 제조업이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호전됐다라는 부분과 내구두 주문수가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못해준다라면 시장은 이 부분에 돌발적으로 충격이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때는 정말 뒤도 보지 마시고 조금은 속상하지만 현금 비중을 더 많이 늘리시는 주 후반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영 전문가님이 다음 주 체크포인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히 FOMC 금리 결정이 7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 또 발빠른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선 전문가님께 또 여쭤볼게요. 다음 주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체크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18년, 20년대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특히 우리 개인들은 코스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하는 자리인데요. 차트를 좀 잠시 보겠습니다. 코스닥 주봉차트인데요. 주봉차트를 보시면 이제 2018년 중순쯤에 61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644포인트인데 이렇게 꼬리를 달고 한 번 하락했다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현재 이 644포인트를 지지해서 바로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614포인트를 지지하고 꼬리를 달고 올라올 수 있고요. 월봉을 보시면 예전에 그 과거 전조점이 현재 보시면 600포인트, 599포인트에서 600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 보시면 현재 떨어지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600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코스닥은 사실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오르고 내릴 뿐이니까 분명히 600을 찍든 614포인트를 찍든 반등은 오는데요. 우리 개인들이 좀 신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보면 제가 주식 전문가 하면서 만난 분들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요. 거의 90%가, 80에서 90%가 신용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 보면 거의 신용 써서 망한 분들이 많지 돈 버는 사람은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신용을 좀 많이 쓰는데 제발 부탁했는데 신용을 쓸 때는 내가 원금이 1억이면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해서 신용은 원금 대비 약 30%에서 50%만 좀 쓰시고요. 반드시 분산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제약바이오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오주 7종목이 거의 반토막, 세토막이 나와버린 결과가 나왔는데 신용 쓸 때 반드시 어종별로 세 종목 분산 투자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물론 기술적인 반등도 좋고 여러 가지 우리 전문가들도 힘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증시부약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본 아베 수상이 국내외적으로 욕을 아주 많이 얻어먹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본 아베 수상이 잘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의 경제를 확실히 살려놨고 또 주가 부양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연주는 양을 자른다, 내보낸다, 또 왜 금리 인하지 않느냐면서 사태질까지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청와대, 국회 계신 분들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경제, 경제 부양, 또 주가 부양에 온 힘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명선 전문가님은 일단 개인 투자자, 신용 거래 주의하시고 분산 투자하시라고 권해 주셨고요. 또 정부의 적극적인 증시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머니 W 전문가들의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생각과 다음 주 체크 포인트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곧 이어서 정말 기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 고수가 되는 비법을 전문가님들이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이번 주 장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금요일 장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 이번 주에 어떤 움직임 보이셨나요? 다음 주에도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금요일마다 계획을 잘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누굽니까? 머니 W가 금요일에 오늘 종목 상담 코너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단에 번호가 보이고 있으실 거예요. 전화번호 또 문자번호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786-1022번, 02786-1023번 이 두 번호 모두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그리고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셔도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필요하실 때는요. 종목 운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꼼꼼하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요. 오늘 또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이 이몸 불살라, 종목 고민 덜어드리겠다라고 아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최고로 깔끔하게 또 최고로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손 안에 인터넷, 핸드폰이나 또 노트북으로 지금 저희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라이브 방송 댓글창도 많이 참여하셔서요. 종목 고민 많이 많이 털어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저희 머니더블류는 시청자 여러분과 한 발 더 성큼 다가가서 소통하기 위해서요. 홈페이지 개설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머니더블류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링크가 있으실 건데요. 그 링크 꾹 눌러주시면 머니더블류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 정말 든든하고 멋진 저희 전문가 분들의 사진도 있고요. 그 사진 밑에 보시면 방송 입장이라고 해서요. 다음 주부터 쭉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하시게 된다면 저희가 푸짐한 선물까지 추첨 통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밤 10시 머니더블류 함께 하시면서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와주신 전문가 분들은요. 종목을 볼 때 과연 무엇을 볼까요? 이런 지혜의 눈을 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머니더블류 고수의 투자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머니더블류 채널 고정 핵심 코코 김도영 전문가님의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무기 전쟁에서 승자가 되는 비법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알려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사실 이 머니워가 사실 쩐의 전쟁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쩐의 전쟁에서 우리는 상대를 몰라요. 전쟁을 하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 속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기가 만약 정말 잘 되어 있다면 영원한 승자가 될 수 있겠죠. 승자 독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많이 이 시간을 통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자. 그러니까 나만의 투자 화면. 이 화면만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시장의 자금이 그날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실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가 첫 번째 화면에서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의심치 않으니까요. 채널 고정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의 한눈을 읽어보자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시장 종합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메뉴판에서 주식에서 시장 종합 쪽으로 가시면 대부분이 하나의 화면에서 시장 종합이 들어오는데요. 다양하죠. 상승률,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 전체적으로 뜨면 시장의 분위기가 나옵니다. 보합도 나오고요. 그런 상태에서 더 하나 포인트가 뭘까요? 차익과 비차익에 대해서의 프로그램 추이까지 판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우 좋은데요. 이 밑에도 중요하겠죠. 코스피 시장이 오르는구나. 코스닥이 오르는구나. 선물 시장이 오르는구나. 심지어 변동성 지수가 오르고 있구나. 내리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까지 다 보시면 만약 여러분들이 좋지만 여러분들은 전문 트레이더 시잖아요. 필요가 없겠죠. 이 부분은.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디서 핵심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냐면 바로 위에 실제로 상승되는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의 분위기가 좋구나. 그러면 내가 살까 말까 고민했던 걸 고민하지 말고 자신 있게 사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락하는 종목이 오늘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종목 수가 예를 들어서 상승 종목이 100개였고 하락 종목이 900개였다라는 겁니다. 1대 9가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살까 말까? 급등을 따라갈까? 말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스탑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조금은 어렵지만 오늘 시간은 조금 어렵지만 이 부분에서 시장의 수급 그러니까 우리한테 속임을 줄지 안 줄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첫 번째 화면을 그러면 이제 세팅을 했죠. 그럼 첫 번째 화면을 이쪽에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좌측의 첫 번째 면에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화면으로 가봐야겠죠. 두 번째는 뭐 갈까요? 바로 실제 시세가 이제 필요하죠. 시세 분석으로 가시는 건데요. 시세 분석은 뭐냐면 상한가, 하한가라고 여기에서는 메뉴판이 있지만 실제 이 화면에서 보실 때 이렇게 메뉴를 따라가서 우리가 카탈로그를 따라와서거든요. 시세 분석에서 상한가를 치고 이 화면으로 들어온 건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날 실제적으로 장중에 거래되고 있는데 가장 강하게 올라간 상한가 그리고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보압하고 있는 종목들 하락, 하한가 오늘 같은 경우에 하한가도 나왔죠. 그리고 전일상한가, 전일하한가도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면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뭘 파악할 수 있습니까? 아, 시장이 지금 매우 세게 돈이 몰린 상한가 쪽에는 어떠한 섹터가 올라왔는지를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또 체크할 때 상승 쪽에서는 뭐예요? 지금 이 부분에 보면 구길제도 있고요. 태경화학도 있네요. 그렇죠? 삼용물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갖고 뭘 생각할 수 있는지 아, 일본 제재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다시 한눈에 파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시장종합에서 포인트는 뭐 시장의 강도를 체크했다면 두 번째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와서 실제 어떤 종목분들의 자금들이 들어오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화면이 두 개가 이제 세팅이 됐죠.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실제 이제는 우리가 매매를 더 세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힘, 정말 수익을 날 수 있는 누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수익 낼 수 있는지 그리고 테마까지 파악을 해야겠죠. 이 부분에 보면 실질적으로 상한가 종목을 통해서 뭘 보고 있냐면 아주 강한 상승의 쪽으로 돈이 쏠리는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한눈에 보인다라면 여러분들은 주도 업존과 주도 테마라는 것을 한 번에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 종합 그리고 시장의 상승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정말 돈이 어디로 섹터가 쏠리는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가볼까요? 이제는 핵심 포인트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현재가 창입니다. 현재가 창. 근데 현재가 창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키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시간 강의상 이 부분을 조금 제외를 할게요. 이게 핵심 포인트이긴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제가 혹시 PD님과 앵커님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온다라면 한 번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거래원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핵심 포인트 이것만 지켜주세요. 체결 강도가 돼 있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 화면 세팅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기억을 하십시오. 140.0 이상인 것만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돈 버는 머니 워 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세팅을 했네요. 그러면 아 이제 한눈에 조금씩 보인단 말이죠.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화면으로 가보죠. 자 이제 차트를 통해서는데요. 차트는 이제 두 가지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표현으로 하자라면 흔적 추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월 주 그리고 일로 가서 추적을 해요. 여러분들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게 정답인 건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쪽에 볼 때는 일봉을 보고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제 신호등 차트인데요. 공개방송을 통해서도 MTN 더블을 통해서도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일봉 차트를 일단 한 화면에 장착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이 될 건데요. 그 다음 분봉이 이제 또 하나가 필요하죠. 그럼 분봉은 본인의 성향과 기질에서 하는데 제발 상대로 우리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호가를 빵 땡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1분에서 3분 정도의 짧은 봉은 쓰지 말자. 최소한 분봉에서 4분봉에서 14분봉을 활용하자. 본인의 기질에 맞춰서 가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세팅을 딱 하면 짜자잔 한 화면이 우측 화면이 완벽하게 세팅이 됩니다. 시장에 어떠한 돈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시장의 심리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정말 강한 테마가 있는지 거래량과 잔량을 통해서 파악이 됐고요. 이 통해서 내가 클릭을 하자마자 내가 원하는 종목의 매도 잔량과 매수 잔량을 통해서 체결 강도까지 파악을 하면서 아 사도 되겠구나. 포인트 뭐? 140.0이 넘는 거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여기서 상하한가 실시간 포착이 될 때 테마를 한눈에 읽을 수 있다. 그만큼 시장에서 돈이 쏠리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통해서 1봉의 분석법과 두 번째 둔봉에서 최소한 4분에서 14분 너무 길어도 안 된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세팅을 하면 한 화면 무기가 장착이 됐죠. 여러분들 내일 그리고 월요일 주말 연습하신 다음에 월요일부터는 자신있게 수익을 내러 가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김도영 전문가님은 큰 숲부터 나뭇까지 정말 자세하게 전체의 시장을 보는 눈을 또 키워주셨으니까요. 여러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요. 머니더블유 두 번째 고수의 비법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주쌤의 엄청난 열정적인 강의 잘 들으셨나요? 우리 주쌤께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연락 주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밑에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죠. 자 전화번호로는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번호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바로 주세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 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으셔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세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연락 주시고 있기 때문에요. 주저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어서 경주최부자 최명성 전문가는 또 어떤 강의를 준비를 해 주셨을까요? 지금부터 머니W 고수의 투자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고! 경주최부자 최명성 전문가님은 바닥 탈출의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곧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제가 전업 투자를 약 18년 하면서 많은 기법을 약 300가지 정도의 기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특징은 바닥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요. 제가 10년 전부터 방송이라든가 TV, 신문에 나와서 바닥 탈출, 바닥 기법을 하는데 사실 바닥 탈출의 원조 또 바닥 탈출의 달인 바닥 탈출의 대가면 제가 사실 원조입니다. 그게 요즘 바닥 탈출의 꽃미남 전문가면 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 종목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바닥 종목을 하면 뭐가 편하냐면요. 미국이 어떻게 됐든 중국이 어떻게 됐든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목의 가장 바닥에서 일봉, 주봉, 올봉에서 잡았기 때문에 편안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8년 전부터는 어디 국내가 시끄럽든 외국이 시끄럽든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주식의 가장 조점에서 잡았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바닥 종목을 하고요. 또 바닥 종목을 잡는 데는 많은 노하우가 경험이 있는데 비법을 좀 말씀드리자면 많은 차트를 돌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200 종목을 매일 한 2번에서 3번 많게는 전 종목을 지금까지 2만 번 가까이 봤습니다. 그래서 딱 눈으로만 봐도 저는 딱 이 종목이 바닥인지 중간인지 꼭지는 다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다른 방송인 제가 이 비법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MTN에서 오늘 좋은 금요일, 불금인데 어디 놀러 당가시고 우리 MTN 시청률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에서 간략 요약하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데일리에피가 주식탈주 아침에 바닥탈주, 최명성 바닥탈주 이 부분에서 추천을 했죠. 한 달 전에 추천했는데 그 당시 약 5천 원대에 있는 주식이 지금 16,000원 정확히 300%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분명히 바닥에서 추천을 했고 내비 돋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거의 한 달 만에 300%가 갔죠. 그래서 오늘 바닥탈주 종목을 제가 세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클릭을 해주시면 오늘 이슈가 되는 종목이 요즘 남양 비비하는 종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영권 매각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가는데 이 주식이 바닥 대비 약 6,500원짜리가 얼마 갔죠? 오늘까지 2만 원, 300%가 갔네요. 그래서 하루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만에 거의 300%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잡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닥탈주를 어떻게 잡느냐? 그러면 바닥을 앞을 보겠습니다. 현재 7월 달인데요. 저 앞에 보시면 차트를 제가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클릭해서 주봉을 한번 볼까요? 클릭해서 보시면 이 주식이 예전에 2019년이죠. 그래서 2019년인데 7개월이 됐고 거의 뭐 한 2년, 3년을 바닥을 잡고 갔죠. 그래서 이런 차트가 나오기 힘든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9년 1월부터 그래서 약 7개월 정도가 됐는데 약 6개월에서 7개월 또는 8개월을 잡고 상승하는 건 무조건 찍어서 사야 됩니다. 자칭 시장가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현재 이렇게 갔고요. 다음 종목은 자, 다음 종목은 처음엔 남양비비안도 설명해줬고 율천화학까지 설명하셨는데요. 율천화학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좀 길게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어제 오늘 장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00원짜리가 2만 원 약 50% 정도 상승을 갔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이 갔고요. 저 앞까지 보면은 작년 10월 그래서 약 10개월 바닥을 잡았는데 키포인트는 최소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를 일봉주봉상 바닥을 잘 잡은 종목을 보시라 이겁니다. 거기다 이제 원바닥, 투 바닥, 쓰리 바닥 정도 포 바닥 찍고 갔는데 3번에서 4번 정도 바닥을 찍고 상승할 때는 과감히 잡으셔야 됩니다. 특히 그 주봉을 좀 보시라면 좀 바쁘네요. 컴퓨터블 주봉을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들 이 부분 보시면 작년 작년 한 1년 전부터 바닥을 잘 잡았는데 급등했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2만 5천 원에 잡겠죠. 율천하학을. 또는 이 부분에서 많이 잡겠죠. 정보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 여기서 잡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6개월에서 약 8개월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닥을 보는 규법은 많이 차트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전 종목을 1만 번에서 2만 번 봤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시청자님들이 잡기 힘드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제가 어제 방송에 나와서 추천했던 비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저를 시험해 봐도 좋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나와서 이 비덴트라는 종목이 현재 바닥을 올해 초 2019년 약 6개월을 잡고 어제 튀었는데 차트상으로 보면 1바닥, 2바닥, 3바닥을 찍었네요. 주봉으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이 종목도 보시면 바닥을요. 2019년 주봉 보면 18년이네요. 한 2년 정도 가까이 바닥을 잡고 저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2016년이면 1년, 2년, 3년, 4년 바닥을 잡았네요. 그런데 바닥도 현재 보시면 주봉인데 이 부분 이 부분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반드시 보면 주봉도 맞고요. 어제 제가 월봉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비덴트 월봉 네, 비덴트 월봉 월봉도 보시면 반드시 한번 그어볼게요. 거의 월봉도 비슷하죠. 이 부분 그래서 거의 이것도 한 2년 3년째 바닥을 잡은데 키포인트는 뭐냐면 최소한 6개월 정도를 봐라. 그리고 바닥을 잘 잡는 거 반드시 가는 부분을 잘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남용 비비안이라든가 율천화학은 많이 갔고 제가 추천한 비덴트는 여러분께서 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종목이 한 달 정도에서 두 달 정도 과연 얼마가 있나. 그래서 6개월 정도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최소한 한두 달 사서 좀 기다리면 충분한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 비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 강의 잘 들으시고 우리 시청자님들이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바닥 비법 잘 연구해보시고 좀 힘드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바닥 퇴출의 꿈이 난 최명선 전문가님이 곧 상승할 바닥 종목에 대해서 비법 선언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고수들의 비법은 다 들었고요. 이번에는 또 시청자들의 고민이 되는 종목 상담에 대해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돌아올게요. 다음도 좀 SMS 가을 аствor caus 그리 발로 diabetes 선언 편 bombs 후 bırak πα 볶 바닥 댄 valor mam 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전화 02786-102 또는 1023으로 그리고 문자는 013-3366-8288로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문자 정말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문자함이요. 터질 것 같습니다. 장이 조금 좋지가 않아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하나하나 시간이 다 되는 데까지 도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봐 볼게요.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다고 3228님 감사합니다. 저희 열혈 시청자시네요. 쭉 볼게요. 서한기계공업도 있고요. 그런데 지앤코도 있네요. 아 여기 1441님의 문자를 볼까요? 콕 집어서 김도용 전문가님께 이 엑셈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3,600원 30% 시원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 방송 진행 잘한다고 해서 또 감사합니다. 자 엑셈 같은 경우는 3,000원 오늘 종가 형성을 했었죠. AI 빅테이터 종목인데. 자 김도용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동상 같은 경우는 사실 스펙하고 합병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시장에 입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감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동상은 우리가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나 AI 얘기들을 분명히 하고는 있습니다. 맞고요. 파트너십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로봇까지 열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사업 비즈니스가 매출로 잡혀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게 계속 물음표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MOU도 했고요. 실제로 서로 지금 솔루션에 대한 개발도 완료가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빅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솔루션 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하라는 이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건 결국은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가 간지러워요. 그래서 긁어달라고 하면 알아서 긁어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상품도 필요하다 그러면 알아서 매너가 올라와서 매수를 하게끔 하는데요. 차트상으로 좀 보시면요. 조금 답답한 흐름이 있어요. 특히나 17년도 상장된 이후에 우리가 더더욱더 체크를 해보면 차라리 15년도의 고점에서 지금까지 제가 마디를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딱 시청자분이 매수하셨던 월봉상에서의 3,600원대가 강력한 매물대가 형성이 됩니다. 즉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이 워낙 어려운 위치 쪽에서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4월 달에 트레이딩 부위반에서 바위 관점으로 상승세가 좀 들어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추가적으로 반등을 가는데요. 주봉상에서 봤을 때 역캔들 부근에서 정캔들 부분으로 지금 안착을 할까 말까 시도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장에서 분명히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다는 건 반등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시은하 분께서는 비중도 나쁘지는 않으세요. 단 여기서 반드시 체크를 하실 때 만약 재료보다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니까 다시 한번 이게 저 스토리를 통해서 만들겠죠. 손정희 회장에 대한 다시 한번 인공지능 그다음에 삼성그룹 계열들 얘기 나올 때 슈팅이 나갈 때 3,600원이 다시 한번 매물 때 나오면 비중은 반을 일단 줄입니다. 그리고 다시 복수혈전을 하고 싶으시다라면 3,300원대에 다시 한번 평당가를 낮추는 작업을 해서 좀 홀딩에서 한번 가작업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쇼. 네 힘내십쇼와 함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문자가 왔는데요. 특히 이 엑셈에 대한 인기가 많았는데 오늘 김도영 전문가께서 잘 해결을 해주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경화학도 있고요. 쭉쭉 볼게요. 아 5384님 어쩜 이렇게 글을 예쁘게 잘 써주셨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따뜻하고 성실한 전문가님들께서 나오셨네요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보고 있는데 정말 따뜻하고 성실하세요. 자 그런데 환인제약 이야기 나 주셨어요. 자 지금 10%는 어제 손절을 했죠. 18,100원의 10% 매수카 비중 갖고 있습니다. 정신 관련해서 정신 질환 관련해서 제약바이오주의 움직임인데 요즘 제약바이오주가 조금 장이 안 좋아서요.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최명성 전문가님 사이드처럼 시원하게 종목 대응해 주시죠. 네 그럼 장이 좀 좋았을 때 저한테 문의를 했으면 너무 좋았을 뻔한데 장이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그 모든 게 기본은 좀 재무제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환인제약은 이제 보시니까 매출액이 한 3년 연속 계속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1,400억이 작년에 1,547억이 됐고요. 영업익도 216억이 273억으로 늘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회사는 아주 좋고요. 유보율이 2,675%로 아주 완벽합니다. 거의 대기업 수준입니다. 도표 보시면 기관 쪽에서 투신 또 연기금 쪽에서 계속 매수가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라든가 회사로 봐서는 완벽하다. 대신 이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지금 흘러내리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18,100원에 사셨는데 현재 1만 6,200원입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지금은 그 어떤 종목도 지금 5월, 6월, 7월, 3개월 정도 특히 코스닥 종목은 하락이기 때문에 최하 10에서 30%, 많게는 50% 다 하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이 없고요. 일봉상은 좀 내리고 있고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는데 거의 바닥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를 좀 보시면 이 부분 같네요. 이 부분 여기서 많이 15,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시점 같아요. 그래서 현재 16,000원 정도는 지지하고 있고요. 자, 월봉을 좀 보겠습니다. 월봉도 보시면 월봉은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15,000원. 그래서 이 종목은 차트상은 15,000원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청자님이 18,100원이니까 바로 매도해야 되는데 조금만 좀 며칠만 다음 주만 일주일 정도만 지켜보시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절가 15,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15,000원에 매도 전략 좀 고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문자 상담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선주 앵커, 전화 받아주세요. 네, 전화 받았습니다. 문자로도 모자라서 전화 상담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저희가 전문가님들과 직접 연결해서 속 시연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걱정되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나요? 한일 진공이요. 네, 한일 진공이요? 네네. 아, 한일 진공. 비중하고 매수까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게 원래는요. 3,500원에 산 건데요. 물 타다 보니까 비중이 좀 늘어났어요. 네. 30%요. 30%고, 3,5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좀 많이 떨어지셔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저희가 전문가님, 김도영 전문가님과 연결해서 바로 해결해 도록 도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네, 전문가님, 시청자분과 통화해 주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목소리가 밝으셔서 저는 너무 좋고요. 네네. 대신 이제 밝게 칭찬을 했다는 건 이제 저한테 한번 혼나셔야 되니까 농담이고요. 자, 한일 진공 매수하신 이유가 사실 동사의 포인트보다는 가상화폐 거래소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혹시 매수를 하셨나요? 네, 비트코인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동사는 우리가 이 꼬로 생각을 하면 비트코인 관련 쪽의 거래소의 수수료, 그러니까 매출 다각화 부분에 대한 다각했던 거래소의 확대 부분이거든요. 만약 시청자님께서 만약 그 부분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위축되지 마세요. 지금 30% 비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대신 저랑 약속을 하나 지키세요. 최소한 10월달까지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손절은 하지 마시고요. 일봉상의 대부분 지금 자꾸 윗고리가 달리잖아요. 1,200, 300원대. 네, 이게 매물을 지금 계속 소화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시간상 제가 사세하게 말씀을 좀 못 드리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공개방송을 하니까 그때 꼭 오셔서 참여를 하시면 제가 왜 10월달까지 물타기를 하지 말고 비중 들고 있고 힘들어도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그때 참여하셔서 저랑 한번 소통을 하자고요. 아시겠죠? 네, 네. 들고 계세요. 10월달까지요? 네, 네, 네. 바닥은 잡은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 못 잡았어요. 아, 이거 진태한 냥이네. 네, 네. 시선아, 지금 저희가 시간 강장 때문이니까 꼭 수요일 날 오시면 제가 아주 시간을 넉넉하게 갖고 설명드릴게요. 저 믿고 오세요. 아, 아,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죠. 힘내시죠. 네, 지금 한일진공에 대해서 자세한 종목 상담 시간이 좀 모자라서 꼭 수요일 날 더 자세하게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손절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졌었다가 전문가님의 조언에 따라 자세한 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렸는데요. 저희도 더 자세하게 개별적으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머니W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머니W라고 검색을 하신 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또 여러 전문가님들의 방송 입장, 무료 방송을 또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